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원숭이띠와 개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자년 해운년에는 원숭이띠는 그리 좋은 대운은 타지 못하는 해운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해운의 운세로 보여집니다. 건강운도 많이 조심해야 하며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할 운으로 보입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많은 지출이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보다는 하는 일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걸로 보이며 매매를 하고 싶으면 결단력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애우는 그렇지만 좋은 편이에요. 귀한 귀인을 만나면 결혼까지 꼬리나게 되겠습니다. 또 이동을 할 일이 있으면 지금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29세 임신생입니다. 임신생은 금전운이 아주 좋으나 돈을 버는 것만큼 나가는 것도 아주 많은 운세로 보여요. 본인의 개인업은 경자년에는 좀 약한 운세로 보입니다. 내년 해운년에 시작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니 조금 미뤄놨다가 내년에 하십시오. 다음에 29세 임신생 연애우는 정인을 만나서 결혼의 꼬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하고의 다툼은 조금 피하셔야 돼요. 조금 참을성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다면 80년 41세 경신생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좋고 영업을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부동산 문세를 할 때는 문서를 움직일 때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1세 경신생들은. 좋은 해운으로 보이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툼은 좀 피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은 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68년 53세 무신생. 제일 좋은 금전운을 갖고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고민하던 많은 일들이 슬슬 아주 풀릴 것이고요. 많은 돈을 벌어드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건강운세입니다. 역시나 간 기능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전운이 열린대로 재운을 발복하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56년 65세죠. 병신생들은 건강수를 잘 지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인간관계 다툼도 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재물운이 약하니 얻다가 투자하는 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주식에 투자하는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수로는 폐 기능을 좀 조심하세요. 그래야 수명장수할 것으로 보이고 무병장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병신생, 경자년 아주 건강하게 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개띠 운세를 좀 볼까요? 경자년은 재물운이 하작 열려있는 아주 복있는 행운의 해입니다. 상반기 운세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고 상반기에는 돈이 새어나갈 구멍이 뻥뻥 생길 수도 있으니 준비를 잘 하셔서 돈 지출이 나가는 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5월 운세부터 아주 좋은 운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운, 또 개업운, 직장의 이동운, 문서운 다 좋은 데로 흘러갑니다. 연애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요. 개띠는 여성분들도 활동적이며 돈 버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여성분들 경자년, 해우년 너무 좋습니다. 그럼 남성 개띠들은 안 좋은가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건축업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예술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개띠들 건강 운세가 좀 걱정인 거는요. 신장 기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성분들 신장 기능을 좀 조심하시고요. 부동산을 구하고자 할 때는 사는 곳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구입하시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자년에 설날이나 입춘 때 돈 버는 비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왼쪽 손바닥에 쓰는 비방이에요. 왼쪽 손을 좀 그려볼게요. 손바닥이라면 1기 1승자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렇게 힘력자를 밑에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왼쪽 손바닥에다가 써서 한 달간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손을 씻으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또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남성분은 2기 승자를 오른손 바닥에 쓰세요. 오른손 바닥에 쓰셔서 한 달을 하고 다니세요. 설날 때부터라든가 입춘 때부터라든가 그러면은 설날 입춘 날 이 방송을 미처 못 보셨다면은 보신 날서부터 한 달간을 하고 다니시면은 간제나 이런 게 안 들어올 수 있고요. 간제 시비가 붙었을 때도 조금 이길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세로 나가면서 진출할 수 있는 운세로도 보입니다. 잘 진행해보세요. 좋은 운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성 간의 문제는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82년 39세 임술생 개띠는 조금 금전의 한란수가 붙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지출이 되는 거를 좀 조심하시고 영업을 하고 싶으면 좀 동업을 하세요. 그러면 차차로 돈 운이 열려서 재물 운이 서서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70년생 51세 경술생 개띠는 직장에서 동료와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만 간다면 승진수가 너무 좋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일 것이지만 부부간의 이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부부간의 다툼을 좀 피하시고 많은 이해를 하셔서 좀 이어나가도록 하세요. 많이 참으시라는 얘기시죠. 58년 무술생 63세 직업의 변동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직까지 하던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직업에 변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때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투자를 잘하십시오. 돈을 벌어가야 되니까 투자를 잘하셔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경자년의 금전운이 너무 좋은 운세로 보여지니까 또 자식운도 너무 좋습니다. 경자년 해운년에는 자식하고에 좀 안 좋고 좀 서먹서먹한 것도 많이 풀리시고 효도를 많이 받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 경자년을 좋은 운세를 받아들여서 좋은 마음으로 경자년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